저는 영상편집을 혼자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모든 편집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저에게 영화제에서 상을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최정희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천방학그린 연주요 저희 여행 브이로그 부분 입상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대전 마케팅공사 고경곤 사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행 브이로그 부분 입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호가 그린 맛집 오지훈님 행복은 참 사소하더라고 김윤지님 대청호 물길 따라 나들이 가는 길이요 류승수님 세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3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여행 브이로그 부분 입상 오지훈 귀환의 대선광역시 대덕구가 주최하고 대덕문화원 대덕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제1회 대청호가 그린 영화제에서 미아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13일 대덕구청장 박정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상장과 송가발 네 자 그리고 상금 괜찮으신가요? 상금 상금 자 상금 자